전라남도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춘 주거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12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본 예산보다 7천 5억 원이 증가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.18 프로젝트 관련 48억 원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운영되는 전남 이민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지원금 3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.